고려 청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자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요? 조선 후기 때 이덕무나 정약용 같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 집에 청색에 희한하게 생긴 도자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래요. 진짜 신기해. 이상해. 쇼킹해.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청자는 인기가 없다는 걸 넘어서서 관심이 없는 도자기였다는 거죠. 왜냐? 조선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 백자 위에다 청아 백자로 해서 청색의 문양을 새겼죠.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조선 왕조 500년간 잊혀졌던 도자기거든요. 더 궁금해지죠. 누가 유행시켰냐? 이또 히로부미가 유행시켰습니다. 이또 히로부미 누군지 알죠? 갑자기 표정들이 당황스러워집니다.